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7일날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발표한 성명서는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선거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이번 미국의 대선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앞날과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국토본 성명서 부정선거에 대한 중립적 감사만이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첫 번째 의혹은 깨끗이 해소되어야 된다 2020년 1월 6일날 미국 상원과 하원이 모여서 제46대 대통령 선거인단을 개수하는 자리에서 애리조나주 선거인단에 대한 이의가 이루어져서 상원과 하원이 각기 토론 절자가 개시되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1877년에 설례에 따라서 상원 5명 하원 5명 법원 5명의 중립적인 우연회가 10일간의 긴급감사에 도입한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심지어 민주당원의 17%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확인해야만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언모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의 다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 없는 언모론으로 몰고 있다 그들은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주행정부와 의회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수십 가지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과를 바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6개 주에서 두 종류의 선거인단 명부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 소송 요건을 문제삼아서 실질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는 사법부의 회피성 결정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소수의 용기 있는 판사들에 의한 포렌식 결과는 전자적이고 프로그램적 조작 의혹을 확정시켜 주었고 수사기관의 조력이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의 여러 계리와 청문회 또한 부정성의 수많은 실체를 드러내 주었다 음모론이라 이름 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음모론으로 뒤박힐 수는 없다 여러 계리와 청문회 또한 부정선거의 수많은 실체를 드러내 주었다 음모론이란 이름 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음모론으로 뒤박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립적인 감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온갖 고상한 말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 자유, 건국이념, 위대한 전통 등 조지 오엘이 모사한 1984년에 새로운 버전이 강림한 모습이다 진실수호의 이름 아래 거짓 체내를 체계화한 기술전체주의 세상을 우리는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 세 번째 핵심 모세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민주주의인가 목소리 큰 언론과 검력, 권력, 조직, 네트워크를 갖춘 세력을 견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인가 외국 결탁 세력이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것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면서 미국 건국이념을 거론하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피눈물을 흘리리다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일은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데 이것을 떠나서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미국은 한국의 반면교사다 이 모든 사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헌법, 건국이념, 자유의 전통이 모두 대붕괴의 국면에 와 있는데 이른바 배운 사람들과 힘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역사에선 실제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옳은 길을 제시했던 목소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가 있다 2020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길만이 양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 감사를 통과하는 권력만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거부 묵살하는 세력이 현재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한때의 다수가 진실과 정방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한미 양국에서 진실과 자유를 용기있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역사의 정방향을 꾸끈히 추구해 나갈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세계를 지킨 처치일 수상의 말을 떠올려본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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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1년도 1월 7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국투본의 성명서는 1월 6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가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아마 나온 그런 성명서로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도전과제를 잘 잡아낸 그런 성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공정한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이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가 입니다 평화로운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 그 바로 요체가 공정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정한 선거를 한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정성을 드리고 또 감시와 감독의 눈초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잘 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셔다시피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잡초와 같습니다 한여름에 아마 여러분들이 잡초가 무승해지는 그런 광경을 체험하시거나 또 관찰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만 안심하거나 조금만 감시 감독의 눈초리를 게을리 하면 금세 그냥 잡초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아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의 준동이나 등장도 한여름에 비 온 이후에 잡초가 창글하는 것과 거의 같은 아마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한계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독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한과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의 안위와 미래 세대의 그런 밝은 미래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현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도전과제에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